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동훈 씨의 홀로 힘들다. 국힘당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이런 것은 일이 꼬일수록 일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업다운 업다운 이렇게 하더라도 길게 보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계속 오른 길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통상 그동안 검사 출신이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는 좀 더 이 사법정의라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뛰어난 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이분들은 유무를 유무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타협도 할 수 있고 그게 본인들한테 정인 거죠. 기원전 사식의 무렵에 강자의 이익이 정인 것이고 내 이익이 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일이 많이 어렵게 꼬인 겁니다. 한동훈이 홀로 뭐 힘들다 물리적으로 혼자 하기가. 그래서 이제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 그동안 이제 나경원시나 안철수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명목상 공동선대위를 구성했지만 그분들이 다 지금 지역구에 뭐 매달려 가지고 꼼짝 달성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투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신문에 나왔네요.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유시해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였으나 후보들의 지역구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됐다. 꼼짝 달성할 수 없는 거죠. 본인들 당락도 여러분들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까. 그래서 국힘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혼자 유시를 다니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와달라는 그런 요구는 많을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구원투수가 좀 투입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뭐 합리적인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이제 선거가 치료지게 되면 2명 3명 5명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나가지 않습니까 국힘 관계자는 한비상대책위원장 원톱 체제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 도와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능히 예상이 안 됩니까 안철수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훈 후보가 몸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왜 지역구에서 본인들이 당선되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런 지역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럼 뭐 선대본부를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거숙이고 그냥 한동훈 원톱 체제로 선거를 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흑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3명이 하는 거니까 그걸 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하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나을 거고 세 사람이 하면 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정도 한번 물어봅시다. 한동훈 원톱 체제가 아니고 두 사람을 여러분들 더 투입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원톱 체제가 아니고 한 세 사람 정도 더 투입하면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움이 없더라도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깨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 교육을 별로 받지 않는 분들도 농사를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를 몇 십 년째 지으면 농사 짓는 이치를 통해 세상 물리를 상당 부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강대학에 여러분들 한국학을 한 교수님이 경남 고성에 가서 사시면서 시골에서 농사만 오래 지어온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너무나 많은 세상 이치를 깨우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원톱 투톱 이런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에 최소한의 이런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거 결과가 본인들이 기대한 대로 나오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 사람들이 사심이 눈이 가리면 정말 경중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모두 다 선거판 자체가 기울이진 운동장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냥 양심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는 순간 4월 10일 종선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뭐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너무나 섭섭하면 그렇다면 선거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선거장에 가야겠죠 그러나 근본과 본질이라는 문제를 외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처음 공개되는 건데 역대 서울시장 송파구 선거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선거의 최종 결과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 찾아낸 규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종로구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이거 다음에 고치하겠네요 송파구 이거 먼저 여러분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만들면서 이걸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시장의 송파구는 1566표를 집어넣고 2018년 서울시장은 5571표를 집어넣고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6466표를 집어넣고 2022년 서울시장 여러분들 송파구는 3878표를 집어넣고 집어넣는 방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18년은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2021년 보궐선거는 4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2022년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7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 3분의 1은 가짜고 5분의 1은 가짜고 8분의 1은 가짜고 11분의 1이 가짜라는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용감한 주장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이런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거짓말을 얼마나 담이 커야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담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규칙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이런데 투톱이 하면 뭐하고 쓰리톱이 하면 뭐하고 포톱이 하면 뭐합니까 이건 종로구입니다 앞에는 송파구고 쓰리톱이 하면 뭐하고 포톱이 하면 뭐하냐 이 이야기죠 모두 다 사전투표를 만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 세 장으로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 테이블 세 개로 전국의 모든 역대 선거들의 이런 민낯이 다 드러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전부 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4.15 총선에 부산 특별시의 이름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의 그래프 꼬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꼬라지 더블당의 이름 차이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전부 다 사전투표를 더해줘 놓으니까 플러스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모두가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치면 선거에 이기겠다 꿈 깨라 이야기예요 너희들 꿈 깨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가 짧고 그냥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직한 태도가 없으면 식솔들하고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고도 이걸 보고도 언모론이니 뭐니 그 후 세력하고 여러분들 무슨 선을 그어야 되니 뭐 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기겠노 이야기죠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너희들은 무슨 수로 이기겠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느냐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낙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문에 오르는 대부분 그런 정치 관련 기사는 것이 터무니가 없고 그러니 꼭 여러분들 의사 정원 학대에 밀어붙이는 꼴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기고 그냥 뭡니까 밀어붙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